모두 서브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과연 교체 카드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지금은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윤지 선수인데요. 지금은 추효주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이어갑니다. 크로스! 임선주가 태클을 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조금 낮은 크로스였습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됩니다. 조니치에서 인도현 에스프린터 대결을 했는데요. 공 딴했습니다. 뒤쪽 어깨 싸움! 지금은 걸렸습니다. 지금 손아현 선수의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홍해지! 지금은 바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공을 선점합니다. 손아현! 돌파하는 과정! 수비가 재치있게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떴는데요. 이게 연결됩니다. 박스가 쭉 밀려넘어졌습니다만 파울 선언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쪽 송재은! 지금은 뒤쪽에서 가격이 있었다는 판정이고요. 정설빈 선수가 조금 일으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셀기! 빠져나오는데요!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파울을 얻어냈고요. 오늘 권은솜 선수가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롸시의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